네, 안녕하세요. 보험포획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스토그랩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스토그랩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히 로고 분석을 하는 데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문서 내에 문자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폴더 기준으로 어떤 파일들에서 어떤 문자열들이 안에 있는지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찾을 때 이 아스토그랩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진단을 할 때도 이것을 또 가끔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각각마다 저희들이 어떤 로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로고 분석했던 로고파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는 통합로고 분석에 가는 것들 뭐 스플렁크 같은 경우나 ELK 등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좋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그런 것들을 구성하려면 또 환경을 또 많이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어떤 문자열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로고 분석이라면 로고 분석 하나에만 어떤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토그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런 목적을 두기보다는 이제 어떤 문자열 분석, 어떤 문서대의 어떤 문자열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아스토그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포지에서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같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단넷 환경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단넷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으로 아마 설치가 되겠죠. 네, 자, 설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노트북이 지금 새로 초기화를 시킨 것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라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이 되네요. 단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도구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거 도구는 아마 여러분들 쓰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메모리 단 쪽에다가 올려, 어차피 지금은 이제 SSD죠. 모든 것들이 다 SSD 메모리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메모리 쪽에 올려서 굉장히 빠른 도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야기였었고요. 지금은 이 자체에 있는 이 검색 엔진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열리네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선택해서 폴더 형식으로 밖에 안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새 폴더 로그 분석 자, SS 로고를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같은 경우, 파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정을 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로고 분석을 한 것이고, 로고를 대량으로 생성을 우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IP대역부터 저희들이 이제 로고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IP를 어차피 한 곳에서만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열어보면은 한 곳에서만, 로고는 여기서, IP대역은 한 곳에서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를 검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음, 어떤 것을 검색할까요? 어떤 shell.php 파일, 우리가 어떤 웹셀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shell.ph 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는 이제 파일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shell.ph 파일이 있는 것들 예,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자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빠르죠. 예, 분석을 할 때 빠르죠. 이게 로고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어, 지금은 현재 약 한 37메가 정도, 37메가 정도의 카운터 24개 정도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어, 하루에 뭐 2기가짜리, 3기가짜리, 아니면 10기가짜리를 하더라도, 요게 이제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 여러가지들, 뭐, 그 대문자, 소문자,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것이냐, 레게러리 프렌즈, 어떤 정기어 표현식들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로 검색을 하는 거죠. 반대로 검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것을 검색한 다음에 서치를 하시면은, 어, 잠시만요. 아, 이게 파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음, 없는 것들, 문자열들. 네, 제가 파일을 하나만, 하나만 하니까 조금 검색하는 것이 좀 잘 안 보여서, 어, 여기다가 이제 스노트 룰을 하나 더 더 해놨습니다. 이 폴드에다가요. 그래서 스노트 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c99 shell이라는, 어떤 웹 CL 패턴을 가진 파일들, 룰들이 어디에 있는지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파일이 이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검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3개 파일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이네요. 네, 3개 파일에서, 이런 파일들에서 지금, 그, 그, c99 shell.ph 파일이라는 것이, 패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걸 반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은, 이제 이 패턴들이 들어 있지 않은, 그러한, 어, 다른 파일들이, 목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3개 나왔던 것 이외에, 이 룰들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이, 그, 목록들이, 이, 나오는,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컨테스트, 이 라인인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10개 정도 하면은, 열 라인이 이제, 이, 우리가 검색했던, 우리가 검색했던 기준으로, 열 라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 이 반대 것을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아까는 이것만 보였죠. 이 딱 한 줄만, 우리가 검색했던 이 한 줄만 보이는 거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주위로, 이제 라인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열 줄 라인들이 중간에, 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것도, 지금 현재 열 라인 기준으로, 양쪽 사이드로, 열 라인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라인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열 라인에서, 다섯 라인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공개 강의에서, 일부 분석만,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정도로 되는 것이고, 어, 보통 이제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큐어 코딩 같은 것이죠. 시큐어 코딩, 수스 코딩,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열 라인이나, 이십 라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입력값이 되어 있지 않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입력값 검증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완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룰 분석 같은, 어떤 로고 분석 같은 것, 특히, 실무에서는, 로고 분석을 할 때, 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로고 분석할 때도, 공격이, 어떤 IP 기준으로, IP 기준으로, 연라인 정도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공격자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격 뒤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그랩으로,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